경기도 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평택과 연천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생동물 생태보존 현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수의사 가운을 입고 밀렵군의 총에 맞은 야생동물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연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의사 체험입니다.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줘서 정말 좋았어요. 경기도는 도내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태보존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과 연천에 있는 경기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의 생태의 서식지를 이해하고 야생동물 구조치료 활동 등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설명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체험을 위주로 해서 애들이 직접 만지고 보고 직접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친구부터 중고등 학생 친구들까지 전시관에 와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1관에서는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의 차이점, 야생동물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2관에서는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야생동물 보전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3관에서는 직접 수의사가 되어 구조된 야생동물의 치료와 재화를 돕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교육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직접 야생동물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야생동물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린이들이 경기도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생생한 현장 체험 교육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움으로써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경기도 동물보호 복지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각 학급,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는 가족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GTV 서문영입니다.